TV 데일리 독자 여러분, 우리는 파이브 돌스! 안녕하세요, 파이브 돌스입니다. 저희 이번에 다시 후속곡으로 돌아온 파이브 돌스는요. 저번에 처음 저희가 낸 짝이로 한 좀 많이 색다른 그런 청순한 매력으로 저희가 돌아왔어요. 저희 이번 후속곡 타이틀곡 이름은 사랑한다, 안한다! 저희 이번 곡은 어쿠스틱 사운드로 해가지고 되게 가을날에 쓸쓸함이 묻어난 저희 보컬들과 함께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사와 멜로디에 푹 빠져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니까요.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들도 다들 다 곡 좋다고 되게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추석 때는 저희가 연습실에서 나가서 송편을 빚어먹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사장님하고 송편 빚으면서. 사장님이랑 같이 송편 빚으면서 먹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짝이로에서는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. 이번에는 되게 발라드 곡이라서 가창력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많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.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, 송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